거대기 dart 죽고 싶네, 이것저것... 되는줄도 없네 사장님 네 그냥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저한테 좀 있었어요. 지금 알아본게 뭐야? 내가 봤을 땐 이것저것 다 해봤어. 사업도 해봤다가 절도 들어가 봤다가. 알아본게 뭐야? 누구 말대로 우당만 안됐어? 응? 사업도 안돼. 동업을 해서 운동하고. 지금 무슨 뜻이야? 67년 양떼. 67년 양떼? 멋있네. 생일은? 1월 23일. 1월 23일? 이거 초기 있죠? 네. 누구 말대로 무당이나 됐으면 좋겠어. 무당자팔자가 아니고. 무당자팔자가 아니고. 무당자팔자가 아니고. 절에 들어가서. 사장님이 돌 닦아야 돼. 그지? 네. 사장님이 돌 닦아야 돼. 아이고. 절 안에 죽을라고 하라고 하라고. 안 되더라고. 안 돼. 죽이지. 뭐 사장님 안 죽여. 신에서. 조상의 사진. 조상신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다고. 뭔 소리 하고 있어. 생일이 1월. 23일이요. 23일 성이 뭐예요? 배씨예요. 배씨? 배씨가 중에. 응? 조상들이. 사장님이 안 죽여. 뭐. 안 한다고? 사장님. 이거 조상. 저기 뭐. 무당 안 한다고? 내기 걸까? 응? 죽어도 안 해? 사장님. 뭐. 이걸 이길 죽어도 안 간다고? 응? 절에 있다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절에. 그러니까. 사장님이 절에 왜 있는 건데. 절에 왜 가고 싶은데. 절에 있다가 나온 건데. 왜 절에 있다가 나왔냐고. 응. 아무것도 되는 일 없으니까. 절에 들어간 거 아니었어? 죽으려고 들어갔어? 아니요. 그러면. 그냥 뭐.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이동수 있어요? 언제 죽여요? 응? 올해 안 해요? 찬바람 불면. 차공바람 불면. 아무래도 그만. 회사 그만둘까 싶어서. 응. 추석 새고. 네. 추석 새고 사장님이 이동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은. 조상에서 딱 막아놨어. 이거를 해도. 이거를 해도. 뭐든지 해도.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인간을 믿지 말아야 돼. 벌써 인간에서 한 번. 뒤통수 당했잖아. 응. 인간을 믿으면. 사장님은. 백발백조로 깨져요. 근데 돈이 안 벌어져요. 안 벌 수 밖에 없죠. 사장님. 백식아중에. 우때 할머니가. 응. 알아야 몰라요. 네. 알고있죠. 근데 이 할머니가. 우리 셋째 형수가 지금 하고있죠. 응. 무당의 집안이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셋째 형수가 하고 있어도. 응. 무당의 집안이라고. 그건 아시잖아. 응. 응. 근데. 사장님. 사장님도. 백팔염주 돌려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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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안 할려면. 응. 한 곳에. 형수하고 있다며. 응. 형수하고 있으면. 열심히 형수했지. 매달리셔. 형수 무당은 아니고. 집에. 우리 할머니가. 모시놨어요. 그럼 그게 무당이지. 뭐야. 무당을. 아. 왜 모셨어 그러면. 단지. 그냥. 불사할머니 단지만 모셨어. 하. 왜 모셨어. 모르지요. 그 함부로 모시면 안되는데. 응. 형수가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왜 모셨냐고. 그럼 못 모셨어 나는. 연락을 잘 안하니까. 사장님 집안에 무당 하나 나와야 돼. 응. 근데 사장님 지금 똑같은 얘기해서. 몸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되는 일이 없잖아. 근데 금전이로 말리했잖아 지금. 금전이로 말리자. 응. 되는 일이 없어. 금전이로 말리자. 금전이로 말리자. 벌면은. 타나가. 십원분으로 천원이나 만원이나 만원이나 만원이나. 응. 그리고.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일부 정도 못하셔. 사주 팔자에요. 네. 갔다 갔어요. 앞으로 여자는 있어요? 여자는 다시 얻고 싶으셔? 있는가 없는가. 여복이 없어. 여복은 없겠죠 뭐. 응. 여복이 없어서. 가도 마찬가지일텐데. 우리 딸내미는 내하고 어떻게.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딸내미요? 네. 몇 살인데? 95년 돼지띠. 95년 돼지띠요? 네. 26년? 8월 18일. 양념.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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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딸내미 옥정이 아니고. 차단님이 저거 할텐데. 옥정인데. 딸내미도 맛맞지는 않아. 응? 딸내미 뭐에요 지금? 회사 딸내미 직장. 그냥 회사 된게. 이 딸내미 기술 배웠어야 돼. 근데 지금. 가수 하나 더. 가수요? 가수까지는 아니고. 팔자가 가수는 안돼. 내가 지금 가수 안하고. 포위하고. 회사 다니는 중에서. 이 딸내미도 계속 인간바람이 이렇게 쳐. 응. 사장님 담아서 이렇게 쳐. 이동수는. 사장님이 이동수는 있어. 이동수는 금전에 다 환란했는게. 왜? 조상에서 환란 있고. 산바람이 불고. 조상바람이 좀 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장님이 그런거고. 끼가. 그리고 이 끼가 좀 있어요. 사장님. 저처럼. 우리네처럼 신끼가 있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절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도 그 끼가 있어서 그런거고. 근데 스님 될 팔자는 아니야. 근데. 이 무단 끼가 있는거야.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계속 부는거고. 한국에서 오래 못있어. 응. 내가 뭐 사업을 하던. 정말 사업을 하던. 사업을 해도 접었죠. 동업했었어요. 접었어요. 그죠. 동업을 하면 백발백쯤 깨지거든. 선생님이. 동업을 안하고 요번에. 한 몇년전에. 운수사업도 했는데. 안 돼. 그 파산신청 했어요. 파산신청 되겠어요. 지금. 파산신청 해놨는데. 되긴 되요. 파산신청요? 네. 지금 2년째가 다 돼가요. 2주요? 2년. 2년? 2년이 다 돼야 한다고. 90. 어렵게 되는데. 18년도에 했으니까. 20년도니까 지금. 살은 낙이 없어. 사장님 보면. 하하. 뭐를 해야 되나. 그럼 뭘 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중국집을 다시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사장님 보면. 하. 한숨만 나와. 여기가 답답하고. 여기가 뜨게 열만나. 머리가. 응. 응? 지금 내가 보이는 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뭐가 보이냐. 오로지 주상밖에 안 보여. 지금 비치는 게. 딱 보이는 건 하나 또 있어. 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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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감? 응. 대감이라는 거는. 장사 대감. 영업 대감. 뭐 이렇게. 신명 대감. 대감은 뚜렷해요. 근데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장사를 하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사장님. 직장에서도 오래 못 있어. 조그맣게라도 뭐를 하든지. 근데 금전이. 뭐.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아니 말로. 사장님 말대로. 모이는 게 없어. 그니까 그게 모이는 게 왜 안 모이냐고. 내가 말씀 드렸잖아. 조상에서 상 막아놨다고. 사장님 내 조상 바람이 장난 아니야. 이렇게 물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물잖아요. 사장님은 이렇게 물어. 아니 내가. 증조. 증조. 증조 할머니. 벌써 다 다녀오는데. 내가 혼자. 다 다녀오는데. 벌초. 벌초하는 거 하고. 생각은 없지. 내가 그랬잖아. 선생님. 많이 비시라고. 그리고. 내 한 가지 히트를 예를 해드릴께. 저래 이따 나오셨다랬지. 칠성각이 있죠. 칠성각 아니면 생신각. 많이 빌으세요. 거기 가서. 응. 나 좀 살려주세요. 생신하라고 그러지. 아니면 칠성. 칠성은. 쉽게 얘기하면. 산신각. 저기 뭐야. 칠성은 자손호에서 비는거에요. 아저씨는. 쉽게 얘기하면. 산신각 아니면 칠성각 가서. 많이 빌으셔야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은자는. 하도 당해서. 의심이 많아서. 누군지 믿지도 않아. 사장님은. 고지식한 분이요. 잘 믿어요. 잘 믿으세요. 고지식하신 분이에요. 근데 의심도 많단 말이에요. 고지식하면서도 의심도 많아. 그러니까. 이 쪽이라면. 내가 봤을 때 지쳤어. 그러니까. 수수료가 빌으세요. 산신각 같은데. 큰. 큰 절 있죠. 큰 절 가서. 산신각. 이러면 따로 있잖아요. 산신각. 그리고 칠성각 따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많이 빌으세요. 우리 누나. 살았기 전에. 정토사. 다녔는데. 거기 가서. 거기도 받는거에요. 어느정도. 저하고. 부처님 매체 들어가면 안되지. 산신각으로 들어가라고. 산신각으로 들어가시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부산이에요. 부산이세요? 부산이면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야? 안성입니다. 안성이요? 근데 여기서 부산까지 가려면 힘들잖아. 원래 사장님이 용궁불사를 가요? 산신각 아니면 용궁불사를 이렇게 우회했던 사람이에요. 용궁불사를 가겠네. 부산 가면 용궁 할아버지 있죠? 산신각 가기 힘들면. 해롱용궁사? 네. 거기 가면 용궁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셔놓은 데 있죠? 그거는 저도 나하고 안 맡았는데. 좋아요. 나하고 많은 절이 있다던데. 또 이런 데를 많이 하셨구만. 너무 많이 댕기셨구만. 사장님이 고향이 부산이라며. 엄마 아버지 고향은 어리세요? 경남가 참여. 용궁줄이 세잖아.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은 용궁 아니면 산신각이야. 큰절 아무데나 사장님이 마음에 다는 데가 있어. 마음에 다는 데 가서 산신각 아니면 용궁에 가서 많이 빌으시라고. 칠성. 세 군데 칠성. 가서 많이 빌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갔다가 안 남기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한번 빌어보세요. 그러면 좀 내가 답답한 것도 풀리고. 내가 사업하는 것도.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풀려요. 지금 사장님은 지금 다 물거품이잖아. 사업도 해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본 거 뭐야. 다 해봤잖아. 그죠? 내 손에 기술은 있어. 내 손에 기술은 있어. 쉽게 얘기하면 그죠? 기술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발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몰라 지금 내 손에 기술은 있는데 발휘를 펼치지를 못한다는 소리야. 산발을 보면 내가 그만둘 거야. 지금 다 했는데. 이동수 있어요. 지금 이동수 있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동수 있어도 저 가시려고 다시 염치 장사를 하시려고? 어떻게 그러나 모르겠네. 운전을 계속 해야 됩니까? 운전하는 게 좋아요? 지금 그러고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사는 좀 몇 년이나 하시고 올해는 그냥 이동수는 있어요. 이동하셔서 운전하세요. 아직까지는 그거 하셔야 되겠어. 본인 구집이 선생님 구집이 대단하시잖아. 그죠? 아님 구집이네. 그죠? 지금 한 구집이네. 아닌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네. 딸내미는 제가 봤을 때는 26. 그래서 그런대로 애는 좀 착한데 어쩔 때는 아빠하고 좀 부딪히는 거 좀 있네. 안 보고 살아야죠. 부딪히는 거 하고.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은 봐봐. 내 주위에 외로운 팔자기든 내 주위에 누가 옆에 있으면 안 돼. 다 부딪혀. 지금. 아휴. 어쩌다 보니까 애는 앞으로 있다는 것 같은데. 여자요? 여자 때문에 오셨어? 아니요. 여자는 내년에 생겨요. 여자 때문에 온 건 아니고.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 저러고 하니까 여자는 있다고 그래요. 여자는 내년에 생겨요. 인연법은 내년에 생겨요. 근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물론 사장님이 외롭고 척척한 거를 이해는 해. 근데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좀 깝깝해. 그래도 좀 재작년보다는 좀 많이 나았죠? 낫죠. 지금 많이 나졌지. 재작년보다 작년에 나았고. 작년보다 올해가 나았고. 네. 올해보다 또 내년이 나. 내년에는 인연법이 있죠. 응? 인연법도 있고. 결국 내년에는 금전이 좀 덜 적을 거예요. 금전 나가는 게 덜하다고. 금전이 좀. 근데 사장님은 한 곳에 푹 빠지잖아. 그럼 정신없이 거기에 푹 빠져. 그게 한 게 또 단점이야. 짠. 내 팔자를 사장님을 좀. 뭐라 그럴까. 만들어가는 성격이야. 집은 그대로 있어도 되는가요? 지금 사시는데? 네. 사시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동 없어요. 내년에 이동 있어요. 직장만 그냥 이동 쓰고. 직장에서 지금 마음 떴는데. 아니 그렇게 뚝뚝하지 않은데. 근데 사장님이 오늘 조금 지나고 나면. 아이고. 다시 절에 들어간듯이 나오고 있어. 대감줄이 세니까. 잘 하세요. 내년에. 장사를 다시 시작한다 소리 나오겠어. 내년에요? 응. 장사를 다시 시작해서 대감줄이 세니까. 장사 잘 해보세요. 그냥 장사를 내년쯤에 하려고 생각해. 응. 나오잖아. 내년쯤에 한다고 나와. 근데. 장사 대감을 잘 빌어놓고 하세요. 그냥 하시지 마시고. 그래야지 이거 봐. 자꾸 장사 대감을 잘 위해주고 하라잖아. 이거 봐. 돈은 벌거네. 내년에. 장사 대감을 잘 위해주고. 하면 돈은 번단 소리 나와. 내년에는 뭐 다시. 넌 밑에 있는 것도 싫어서. 내 마음대로 휘어잡아야지 하는 성격이야. 사장님도. 넌 밑에는. 왜 죽어도 못 입고 있어. 안 입고 있어. 더러워서. 아. 응. 응. 장사 대감을 잘 추스려서. 추스려서. 내년에 잘 하세요. 내년에는 모든 게 이동수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되니까. 사장님이. 아. 그래요? 내년에는 마음대로 다 된다는 소리 나와. 응. 여자도 생기고. 내 장사도 사업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 네. 근데 내 손 끝에. 미술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먹고 사르셔야 돼. 어쩔 수 없어. 내년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운이니까 잘 하셔. 아. 내년에요? 네. 그것만 잘 하시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여태까지 산조수술 다 갖고 온 거. 뭐. 흘러간 걸 뭐.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죠? 지금 하고. 그러니까. 제장이는 죽으려고. 손목도 꿇고. 새도 안되더라고. 안되죠. 조상에서 살려놨다니까. 사장님은. 응. 조상에서 살려놔 자꾸. 조상에서 살려놔 자꾸. 그니까. 이 신줄 이 길을 안 갈려라면. 장사로 하셔. 내가 그러잖아. 응. 누구나 제자 나와야 된다고. 무당이 하나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 길 안 간다며. 응. 죽고 싶다고. 내가 죽고 싶다고. 이거 끊는 게 아니야. 그리고. 총천에 죽은 사람이 누구야. 아저씨 형제에 가네. 우리 형제는 없고요. 응. 젊어서 죽은 사람이 누구야. 우리 형제는. 사촌인가. 사촌인가. 으흠. 우리 형제는. 장인. 아저씨 집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두산 집 갔다 오셨어요? 아예. 어정. 아니 옛날에. 사장님이 옛날에 어리두 젊은 사람 출산집에 갔다가 와서 그때부터 되는 일이 없어. 한 몇 년 전에요? 응. 죽고 싶은 맘밖에 없고, 거기서 지금 따라붙어서 자꾸 죽고 싶은 맘밖에 없고 그랬던 거 사사가 따라붙어서 그때부터 한 만주가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그래도 지금 많이 저기로 했네. 마음을 잡았네. 그러니까 죽는다고 마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는 사장님은 절에 가서 많이 이렇게 빌으셔야 돼. 많이 그 마음을 쓰다듬고 빌으시고 그리고 딱 왜 사장님은 악이 받치면 살기가 보여. 악이 받치면 살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함부로 사람 적하지도 마시고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사셔야 돼 사장님. 그래 사장님 나는 다른 사람들은 춤을 못 봐. 저 사람은 어디 뭐 하다가 확 다쳐버리라고. 그 사람 다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무당팔자랑 마찬가지라고 사장님이. 한 번은 못 하지. 네. 무당이랑 팔장이랑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안 가려려면 장사로. 장사로 하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성공하지. 알았죠. 더 물어보고 있으면 물어보세요. 난 얘기 다 해줬어. 내년에 장사 운도 들어오고 인연법도 들어오고 그래요. 인연법이 뭐예요? 여자? 네. 여자는 나하고 무슨 티가 맞아요? 양떼시잖아. 네. 양떼면 잔나비 때도 괜찮고 말띠도 괜찮고 소띠도 괜찮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잔나비하고 양떼 한 살 다해서. 그게 안 좋던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겠죠. 토끼떼도 괜찮아. 밑으로 토끼떼요? 네. 토끼떼도 괜찮아요. 똑같이 풀을 먹으니까. 말띠도 괜찮고. 말띠는 연상? 응. 괜찮아요? 제일 궁합 잘 맞는 거는 토끼떼야. 토끼떼면 내가 위로인데. 왜 위로만 보셔. 밑에도 있는데. 서른 데. 서른 데. 위로 따지면 아니지. 마흔 여섯도 있잖아요. 토끼떼 그려봐야 또. 많아봐야 뭐. 위에는 여덟. 스읍. 하나 둘 셋 넷. 네. 네사 차이밖에 나고. 위에는 좀 차이 나고. 그렇죠. 스읍. 내 사장님은. 나이 어린 사람보다 나아. 네? 나이 어린 사람 만나면 고생 고생이라고. 나이 어린 사람 만나면 고생한다고 그래? 특히 얘기하면 누나처럼 엄마처럼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사람. 더 좋다고요. 아니. 하나 둘 셋 넷살밖에 더. 세 살밖에 더 많아? 나이 어린 사람은 좋으셔? 아니. 세 살만. 내보다 세 살 많으면. 나이가 육십이다 생각해. 뭐 육십이려고. 오십팔세. 뭐 사장님 나이는 뭐 죽어? 오십 넷인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ilahaine 됐어요. 섯이iente 여덟. 여덟살 차이 난 사람이 germ. 여덟살 차이나 한 사람이рач mínimo. 어떻게 해. 마흔 녀석. 다섯이나. 내년이 마지막 운이다고요. 네. 내년이 마지막 운이에요. 응. 마지막 운이니까. 잘 저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큰절 가서 비누고 그러세요. 이 근처에 큰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거에요? 천안에 있어요. 대학교 가는데 왼쪽에 산충턱이 있는거에요? 네. 거기 엄청 센데요. 거기도 유명해요. 산충턱이 따로 있어요. 산충턱이 또 있어요. 밑에 말고 등산을 타다보면 사대천왕이 따로 있어요. 우리도 가끔씩 거기 가서 기도하거든요.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올라가서 딱 쳐다보면 천안 시내가 다 보여요. 거기에 맞을거에요.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시면 이 답답한게 풀리고, 첫째로는 여기 산충턱 양옆에 사대천왕이 있어요. 사대천왕이 있어 장모님들이 있어서 4개 장사하시는 분들은 최고야. 그 용궁도 바로 거기있고. 거기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사장님은 거기 올라가면 아마 일이 풀리실거야. 거기하고는 맞아. 사장님은 또 물어보고 있으시나요? 아니요. 없어요? 다 들었으셨어요? 네.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